김인후의 유교 김인후는 제위 8개월 만에 의문사 하자 문정왕후와 왕후의 오빠인 윤원형 1파의 소행으로 믿었다. 김인후는 해마다 인종의 기일인 7월 1일이 되면 뒷산에 올라 통곡했고 평생 윤원형 1파가 주는 관직을 거부했다. 임진왜란 당시 저항운동의 중심지였던 피람서원은 전쟁 중인 1597년 전소됐지만 곧 재건됐다. 피람서원은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운동이 서남부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피람서원에는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보가 현존하고 있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비족보이다. 피람서원은 1975년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고 2019년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9개 서원 중 하나이다. 피람서원의 유일한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다. 피람서원의 유일한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다. 피람서원의 유일한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